복가기념일 지정 이후에 첫 기념식이 열리는데 1960년 2월 20일 평가 그 사이에서 결론이 있었습니다. 이 민족을 바로 소원 안이다, 제자로 소원 안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민과의 시기가 있었습니다. 여기서부터 민주주의가 여야 모두 만장일치로 국회의 지점 촉구 결의안이 통과됐습니다. 어느 날 갑자기 어떤 특정한 민주주의는 독성, 외래한 반대입니다.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.